레그칼 점프 동작 레그칼 점프 동작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동작에서는 허벅지 뒤쪽 근육을 계속 써줄 거니까 이 뒤쪽을 한번 스트레칭 해볼게요. 상체를 살짝 숙이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서 뒤쪽 전체가 당길 수 있도록 동작해줍니다. 자,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다리를 계속 당겨서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서 스트레칭 해주세요. 뒤쪽에 쭉 펴줄 수 있게 허리도 펴주시고요. 자, 방향 바꿔서 반대쪽 자, 한쪽 다리는 두부리고 반대쪽 다리는 뻗어내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. 호흡을 내쉬고 자, 다시 한쪽 다리 들이마시고 내쉬며 허벅지 뒤쪽 근육 그리고 종아리 뒤까지 쭉 자극될 수 있게 해주세요. 자, 천천히 일어나서 허벅지 뒤쪽을 메인으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. 자, 다리는 뒤로 접어서 발 뒤꿈치가 엉덩이를 차듯이 동작해야만 허벅지 근육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. 발가락은 몸쪽으로 당기고 발 뒤꿈치는 엉덩이를 찬다는 생각으로 동작할게요. 자, 상체는 펴주기 위해서 쭉쭉 뻗어주면서 동작을 유지합니다. 자, 호흡을 내쉬고 내쉬고 자, 계속해서 발 뒤꿈치가 엉덩이를 찰 수 있게 동작해주세요.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고 발 뒤꿈치는 엉덩이를 차듯이 자, 이어지는 다음 동작은 계속해서 발 뒤꿈치로 엉덩이를 차듯이 세면서 상체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끌어당기듯이 진행할게요. 자, 팔꿈치를 뒤로 찔러주고 계속해서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고 계속해서 발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는다 생각하고 공동해보세요. 자, 이어서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서 허벅지 뒤쪽 근육이 자극될 수 있게끔 자세를 취한 후 이대로 점프를 해볼게요. 자, 허벅지 뒤쪽이 당기는 걸 느끼면서 계속해서 발 뒤꿈치로 지면을 터치. 자, 이 레그컬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허벅지 뒤쪽 근육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운동해주는 건데요. 그러기 위해서는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주시고요. 발 뒤꿈치로는 엉덩이를 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동작을 반복하면서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